안녕하십니까. 박덕 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농심이 진리라고 살고 계신 저희 지역구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삶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경기 침체 상황에 저를 둘러싼 의혹들과 언론 보도로 또 다른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와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들과 이에 대한 여당과 다수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 왜곡보대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가만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와 봤습니다. 낙후된 농촌, 저희 지역구인 동남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또 거친 풍파 속을 걷는 당을 걱정하며 나름의 소신으로 최선을 다한, 그렇게 심없이 달려온 8년간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업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충과 현장을 또 상황을 잘 아는 저희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건설업계의 고충과 현장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토에 좀 있었고 또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함이었지 저희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살이 사욕을 채운 일은 결단코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올해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드라식 의혹은 제 개인의 결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동료 의원님들과 당에 무거운 짐을 식기 싫어서 당을 떠나지만, 그리고 그 마음의 빚은 광화에 홀로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내므로써 비로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북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과 성원에 꼭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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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